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미모 경미모다 강릉 간다 저희 부산 가는 이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컷! 이나원, 김연희, 김민지 등장 수육 장이 나대 장이 나대 장이 나대 장이 나대 방금 안을까? 사장인데 할 수 없어? 안녕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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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en거지 마찬가지로 엄청 잘 어울린다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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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 캐릭터 중독 캐릭터 잘 나온 거 같지? 좀 염해 멘트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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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했어 멘트했어 앉아도 돼? 하나, 둘, 셋 그냥 캡쳐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찍어? 왜? 야 가자 진짜 더워 진짜 더워 진짜 더워 어때요 다들? 왜? 영상 냠냠구 이거 먹으러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잘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성 식당에 왔습니다 비가 찍으니까 난 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참 눈이 돌은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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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근데 우리 얼굴이 똥색이야 제넘라고 진짜 이뻐 태어나서 바다 처음 봤냐고 그것 VICTIR 라이브 켜는 frog 바다 처음 보는 사람 같아 인싸라이브 키 인싸라이브 키 아니 누가 보긴 보냐라고 네로 머리가 너무 Stop스텔러 머리가 cet 스프 andare 나 여기 칠만 너무 따가운데? 이뻐! 그녀의 강아지를 생각하면!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아니, 이제 찍어줘! 아니, 이제 가라지네! 아유, 힘들다! 강릉에 아이유가 떴다? 여기 이마트! 여기 이마트! 고객님, 벨이 울려도 놀라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언니, 뭐 잘못 들어가? 들어오면 되는 거지? 가도 되나요? 과일 사고, 브이로그 찍고 있는 거야? 핸드폰 왜 자꾸 들고 있는지 생각했어! 나 유튜버 낼 거거든! 말 무시하네? 저 언니 내 말 다 무시해! 언니가 잠재 갈 거냐고! 됐어! 멜론이나 먹어! 아, 배치 차고 있어요 저! 아, 배치 차고 있어요 저! 아, 배치 차고 있어요 저! 아! 한 거 없어요! 나도 나오세요! 언니! 언니! 버려! 너 손이 안 뛰거든, 나! 미안해! 이마트! 다 먹어! 아, 정말! 아유, 아유, 힘들어요 저! 제목으로! 어, 나 잠깐 핏줄이 정말 멋있게 나왔다! 고기 한 번 먹고 있네! 야, 나 여기서 고기 먹었었어! 홀랭 개 이쁜데? 보지도 않았으면 너 원래 개 이쁘대! 개 이뻐 진짜! 짜잔! 우리 얼굴! 됐어! 진짜 잘 나왔어 근데! 뭐지? 나 애완구 뭐야, 개 청순하게 나와! 그저 우리가 청순한 거 아니지? 어! 왜? 뭐지? 배가 안 됐어! 배가 안 됐어! 야, 안 됐어! 멈춰! 잘 왔어! 멈춰! 이따가 안 됐는데! 좋아, 좋아! 언니 목소리! 어머! 야! 개색해, 개색해! 이거 찍어! 여기 미쳤는데? 여기 이름이 뭐야? 안에서 뭐 시켜가지고 밖에 있어야 되는 거야? 가자 여기가 개이뻐 여기 빨리 봐봐 헐 개이뻐 나 보여? 어 나 나와 잠깐만 귀여워 안 녹아요 여기 주인장이 진짜 개귀여워 주인장이 귀여워? 귀엽잖아 가게도 얘들아 가자 상쾌한 사옥이 걸렸다 가자 그녀의 발걸음 보란나 진짜? 개웃기네? 아니 내가 일단 가섯개 가갈게 가섯개 가갈게 언니야 조심해 나 많이 따라왔어 언니 존나 멋있고 존나 무서워 짬뽕스 동영상 찍을 사람 동영상 찍을 사람 아침엔 역시 파인풀 친구 아가리에도 하나 넣어줘요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싫었어 근데 아 맛있다 냠냠구 이거 진짜 해야겠다 근데 안녕 화장 끝 보시면 깜짝 놀라신다 날씨 좋다 고장 이름 뭐? 어 사람들이 얼굴 나오겠다 사람 개 많네 우리 바다 가면서 먹을까? 언니 언니 흡자 참새 새치기 인증 카드 저 그늘로 갈까? 일단 맞춰봐 여기 나가자 여기 나가자 무슨 맛인지 맞히는 사람 500원 맞춰보십쇼 뭘까요? 민초 민초가 이 색깔이냐고 민초도 한 발악한다고 다들 이쁘게 나온다 당신은 훈이 머니를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훈이 네 당신은 훈발놈을 좋아하십니까 훈이 머니놈 또 이거 보내야겠네 또 이거 보내야겠네 그 뭐야? 그 뭐야? 스카이풀? 스카이풀 진짜 실화냐? 그니까 바다까지 이렇게 누워봐야돼 빨간색 아니 초록색 야 이거 찍어 잠깐만 잠깐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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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맛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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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제발 좀 우리가 나온 게 제일 재밌지 오 우릴 너무 좋아해서 하이라이트까지 만들고 있네 아니 이름 기억 안 이름 기억 안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연희 이게 우리의 실물이다 이게 우리의 실물 바이 우리의 여행은 끝 야 너 브이로그 강이 안 나올 거 같은데? 야 나 영상 개많이 찍었어 나 이 시윤이야 해 해 해 미안 쏘리 나 이 시윤이야 나이 시윤이야 그저 일로는 그저 이 시윤이야 진심이 이놈 뭐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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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보낸다 아 부담스라 하하 중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